광주 북구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재단이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북구와 ACC 재단은 지난 28일 문화시설 활성화와 예술 콘텐츠 유통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는 관내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을 연계 활용하고 ACC 재단은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